중요해, 중요한 거였다. 다연 씨. 다연 씨가 원래 강원 씨 뽑았었죠. 그런데 지금 강원 씨가 명단이 없었잖아요. 웃고 있어. 웃고 있어. 승헌 씨다. 분명히 승헌 씨일 거야. 승헌 씨는 다연 씨를 했는데 다연 씨는 어제 강원 씨였잖아. 그치. 계획 차예요. 어? 뭐야? 야, 이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에요, 이게? 네? 계획 차예요. 운동 많이 하고 있어요. 안녕. 나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안전벨트 매십시오.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표정 봐. 어떡해. 기분이 안 좋아졌어, 쟤. 우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